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 전미용 작가님과의 두 번째 데이트,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작가님의 이번 소설의 작가 노트, 낭독해 드리면서 이 작품을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작품 제목은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작가의 말. 작품 속 주인공 그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9.4 일생으로 살아돌아왔고, 병든 아내를 마지막까지 잘 보살피던 모범적인 가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글씨가 빼어나고 노래도 곧잘 부르던 멋쟁이였죠. 그러던 그가 언젠가부터 방문과 창문을 꼭꼭 다 닫고 지내면서 시간대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옷이나 서랍 속 물건들, 주머니 속 휴지 뭉치, 약봉지까지도 모든 노란 고무줄로 꽁꽁 묶어놓아요. 그리고는 이불들을 모두 겹쳐서 꿰매놓고 욕실 바닥에다 여자 얼굴도 그려놓죠. 그의 기억은 전장의 참호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죽은 아내 곁에 나란히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를 바라보는 나는 또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2021년 7월 4일 전미홍 드림 자 그럼 지금부터 그를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살무시는 눈 감으시고요.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누구십니까? 전미홍 그걸 비백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그의 음성이 메아리 초와 검은 바다는 몸을 들썩이며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바다와 맞닿은 검은 하늘엔 이미 다리 자취를 감춰버렸고 먹물을 풀어놓은 것 같은 검은만이 천공을 채우고 있을 뿐이야. 그 어둠 속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 있는 것이 보여 대학세기 같은 흰 구름은 어디론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중이지 그 여유로운 모습은 마치 어린이가 되어버린 그의 얼굴처럼 한없이 순진하게만 보여 아휴 아버지 이렇게 문을 꼭꼭 닫아 놓으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전 숨이 콱 막혀요. 창문도 제발 좀 꽉 닫지 마세요. 하처들도 바람을 쐬야죠. 방문을 열자 그의 등이 보여 그의 뒷모습은 수도꼭지를 연상시키지 아무리 잠가도 물이 똑똑 떨어지는 수도꼭지 수도꼭지가 엉덩이를 문지르며 움직임을 반복해 기웃댕거릴 때마다 저장된 기록들은 하나씩 사라져가지 망각이 목적이냐는 이침이 소명이냐는 그렇게 자취를 감춰 벽에 기대어선 네가 열린 문을 놓고 하자 천진스런 얼굴이 되돌아봐 그렇지만 돋보기 너머의 시선은 정확히 어디를 향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너를 통과한 어느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야. 누구십니까? 하는 표정으로 올려다보고 있지만 입은 제깡 열리지 않지 망각이 온통 그를 지배하는 순간이야 누구냐고 묻는 질문마저도 잊어버린 채 뭘 하십니까? 이 선생님 아, 예. 약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는 평소 습관대로 머리를 조아리듯 공손하게 대답을 해 그리고는 하던 일을 다시 하기 위해 몸을 돌리지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춰진 채 갈피를 잃고 마라 넌 그가 방금 하던 작업에 혼란이 생겼다는 걸 금세 알아차리지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으며 얘기해 아이쿠, 이 선생님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받아온 그대로 드시면 되죠? 아, 안 됩니다 약이 많아 주머니가 불룩해집니다 주머니가 불룩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보기 싫습니다 먹을 때도 불편합니다 그와 소통하려면 약간의 쇼민십이 필요하지 이따금 널 알아보지 못하는 그와 대화할 적절한 화펀말이야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종합병원으로 가 세 과에서 진료를 받지 호흡기내과와 심혈관내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한 달 분씩 처방받은 약은 늘 한 보따리야 집에 돌아오면 그는 그것들을 일일이 개봉해 세 개의 약봉지를 한 봉지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그렇게 분류하고 제조해서 하나로 합쳐지면 그 다음엔 일일이 노란 고무줄로 동염해 그러고 나면 개조한 한 개의 약봉지가 면봉 네 개를 묶어놓은 부피가 돼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번지지 그는 이 일을 제조하는 거라고 표현해 2주의 분량의 개조된 약봉지들은 이미 도시락만 한곽 하나를 채웠어 그의 앞에는 버릴 약봉지들과 제조되지 않은 개봉된 약봉지들 아직 뜯지 않은 온전한 약봉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넌 처음에는 잘 봉해진 약들을 왜 굳이 끄집어내 옮기려 하냐고 만료했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뭔가를 하고 싶어지면 오로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기어이 하고야만 그였으니까 그럴 땐 말리면 오히려 더한 집착을 보이기 마련였지 넌 퍼즐로 앉아 그가 하는 걸 지켜보기로 작정해 이 선생님 제조하는 게 재밌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어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이제 그의 귀엔 다른 사람의 말 따위는 들어오지 않아 입을 앙다물고 눈을 부릅뜬 채 두 손만 분주하게 움직일 따름이야 침대 위에는 이불이 보기 좋게 게어져 있어 옷장에도 옷들이 흐트러짐 없이 잘 정리돼 있지 그는 평소 결벽증이 심하달 만큼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야 방은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하지만 서랍을 열면 전회 없이 옷장에 걸렸던 넥타이들이 죄다 옷들 위에 얹어져 있을 거야 그것도 노란 고무줄로 두 장씩 묶여 굴비 세트처럼 나란히 놓인 것을 보게 돼 그는 전부터 툭하면 노란 고무줄로 물건들을 묶어 놓았지 이제 넌 그의 약상자나 수첩과 메모지 심지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휴지 뭉치조차도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긴 걸 보게 될 거야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것들 서랍 속에 세워둔 상자 속 물건들까지도 뭐하러 그렇게 고무줄로 꽁꽁 묶어 놓으세요 언젠가 네가 그 까닭을 물어봤을 때 그는 그래야 안심이 된다고 말했었지 그리고는 반문했어 그러면 흩어지지 않고 달아나지도 않아 좋잖아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있는 옷걸이에 구김살 없는 옷들 뜯지 않은 선물 상자 속의 것처럼 깔끔히 접혀진 양말과 내위 자로 잰 듯이 질서정연하게 머릿장 안팎을 채우고 있는 소지품들 넌 그런 것들을 보면 목구멍에 손뭉치가 콱 틀어박히는 느낌이 들어 그의 폐쇄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방문을 죄다 닫고 베란다 창들도 모조리 닫아버려 환기를 시킬 수가 없어 집안에 밴 악취는 숨을 쉬 수 없게 만들지 몇 차례 주위에도 아란 것 없이 고무줄로 감긴 물건들이 늘어만가 냄비들은 모조리 새카맣게 타버렸고 그의 이불들은 몽땅 두 채씩 겹쳐진 채 꿰매져 있어 네가 장을 봐오자 대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 대문 잠근 장치는 디지털 도우락 대신 수동식 열쇠를 사용하는 중이지 텔레비전이 혼자 떠들고 있고 욕실 바닥에는 까만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어 네가 얼굴을 닦으려고 보니 맙소사 그건 얼룩이 아니라 펜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야 그가 여자 얼굴 그림을 또 타일 바닥에다 그려놓은 거야 지난번에도 욕실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넌 설마하며 그가 그린 거냐고 물었어 그러자 그는 뽐내듯이 그림이 예쁘지 않느냐고 대물었지 넌 심란해지기 시작해 그 그림의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죽은 아내가 생각나 어머니 얼굴을 그린 걸까 또다시 꿈속에서 그녀를 봤던 걸까 바닥을 자세히 보면 타일 자체의 무늬가 어떤 생김새를 띈 것 같기도 해 그것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걸까 누구십니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 널 낯선 사람 대하듯 쳐다보는 그의 무감한 눈길에 네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지 네가 누구냐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당혹감이라니 선망 증세가 심해진 그는 잠자면서 쫓기는 듯 숨을 헐떡거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절박하게 내지르지 때로는 대화하듯 웅얼거리다가 자식들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도 해 잠에서 깨어나면 시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횟수도 늘고 있어 그렇지만 무엇보다 널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가 널 더 겁먹게 만들지 점점 더 그의 눈길은 너를 통과한 먼 곳을 보며 누구냐고 질문을 던지지 그러다가 한 번씩 한동안의 침묵 속에서 깨어나곤 했지 갈수록 혼자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갔어 불안해진 넌 매일 그에게 많이 걸으라고 당부하지 그러면 그는 자신이 걷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얼마만큼 걷는지에 대해 널 이해시키려고 애써 하지만 넌 알고 있어 그가 걷는 것을 얼마나 버거워하고 있는가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소변을 지리기도 한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외출해서 돌아온 그가 방으로 곧장 들어가고 그러고 나선 황급히 욕실로 향했어 그런 뒤에는 세탁한 그의 팬티가 어김없이 빨래거리에 널렸지 이따금 그의 방 한구석에서 숨겨놓은 속옷을 찾아내기도 해 가시지 않은 지린내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변이 묻은 채로 규칙적이던 그의 외출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어 경로당과 복지관에 가는 것도 귀찮아할 때가 많아졌지 그런 날엔 종일 방 안에 누워 TV를 보거나 잠만 자 이제 그는 외부의 어떤 것에도 신경 쓰려 하지 않지 어느 누구도 그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어떤 것도 그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해 다만 자신의 유일한 아들 그 혈육만이 그에게 약간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 뿐이야 1년에 두세 차례만 잠시 들여다보는 그 아들의 방문이 아들의 전화만이 그를 웃게 하고 큰 소리로 말하게 만들지 이제 아버지를 오빠가 모셔야 되지 않겠어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 초상을 치르고도 아버지 부양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첫 기일을 앞두고 넌 네 오빠에게 이야기해 그러자 그는 작정한 듯이 대꾸하지 네 언니랑 이혼이나 하면 모를까 그러면 내가 원룸이라도 얻어서 아버지를 모셔 가든지 그 이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아버지를 더 모셔야겠다 뭐? 이혼을 해야 모실 수 있다고? 그게 지금 동생한테 할 소리야? 난 엄연히 내 시가가 있잖아 내 입장 같은 건 생각도 안 해? 넌 네 오빠에게 대체 아버지를 모실 마음이 있기는 한 거냐고 소리쳤지만 곧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닫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의 방문을 기뻐하고 아들의 전화만을 기다려 아들 내외가 왔다 가고 나면 사람들에게 아들이 사온 거라며 과자를 나눠주고 즐거워해 그런 날은 그의 처진 어깨가 올라가고 식욕도 왕성해지지 그림 그리고 싶으시면 여기다 그리세요 여기 처음에는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내밀며 아이를 달래듯이 얘기했어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얼굴 그림 두 개가 더 늘어난 거야 싫다 저게 얼마나 재밌는데 자 잘 그렸잖아 낙서를 지우자는 네 말에 발끈해서 그가 소리쳐 그는 아직도 타일 바닥에다 그림 그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어 여차하면 바닥에 퍼질러 앉아 통곡이라도 할 태세야 넌 고집스런 그의 얼굴과 욕실 바닥의 그림들을 번갈아 바라봐 불현듯 사태의 심각성이 크게 느껴져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하지 갈수록 잦아지는 그의 입원과 그때마다 눈에 띄게 악화되는 그의 건강 상태 이제 더는 집에서 그를 돌볼 수 없다는 생각이 쇠기처럼 네 머릿속을 파고들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냉대하는 남편 태도를 넌 더 이상 견뎌낼 자신이 없어져 그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가면 퀘퀘한 냄새가 코를 찌르지 창문을 활짝 열어놔도 곰팡내와 마늘 냄새가 섞인 악취는 좀 채 사라지질 않아 페브리즈를 뿌리고 방향제를 써도 잘 없어지지 않는 냄새야 흐린 날엔 대문을 열면 현관에서부터 이 냄새가 진동을 해 넌 그래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귀가하는 남편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자네 오는가 현관 가까운 방에 있는 그가 방문을 열고 사위에게 인사를 건네 그런데 네 남편에게선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남편은 못 들은 척하고 고개를 빳빳이 쳐든 채 그의 방 앞을 지나쳐버리지 멋쩍어진 그가 살며시 방문을 닫아 넌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네 눈이 믿기지 않아 남편같이 경우 바른 사람에게선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지 몹시 당황했지만 그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며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켜 그런데 그런 일이 일주일씩이나 거듭되지 당신 왜 아버지를 냉대해? 무슨 말이야? 왜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냔 말이야 내가 언제? 사람이 인사를 하면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왜 아무런 대꾸도 않고 그냥 지나쳐? 남편은 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뭔가 얘기하려다가 고개를 돌려버리지 당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노인학대야 넌 다시 왜 그랬냐고 다그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장인어른과 마주치면 자꾸 화가 나 화난 걸 숨기려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버지 모시자고 먼저 말한 건 당신이었어 알아 요즘 회사 일로 예민해져서 그런 모양이야 그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부턴 안 그러겠단 말도 하지 않아 그렇지만 넌 남편과의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 그가 엿듣게 될 게 분명해 얘기를 다음으로 밀어야만 하지 넌 남편을 신뢰해 왔어 남편은 이십여 년 전에 작고한 자기 아버지를 떠올리며 장인에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고 챙겨주던 사람이었지 장인이 요구하는 걸 일일이 들어주었고 소파나 식탁에서도 자기가 앉던 자리를 주저없이 내주기도 했어 넌 그런 그가 장인을 냉대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 회사 일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네가 모르는 아버지의 어떤 실수가 원인인 건지도 모른다고 여겨 네블라이저 챙기셨어요? 넌 대문을 열고 급히 나서려는 그를 불러세워 흡입기 말이에요 그제야 알아듣고 그가 뒤돌아보며 점포 호주머니 속을 뒤져 천식이 심한 그는 곧잘 숨이 차 집을 나설 땐 기관지 흡입기를 지녀야만 하지 주머니에 있다 지팡이는요? 대문을 열어젖힌 채 넌 그가 손수 지팡이를 찾을 수 있게 기다려 그는 언제나 급했지 무슨 일이든 빨리 하라고 재촉했으며 누군가 약속을 하면 한참 전에 가 있거나 예약된 일도 미리 맞춰놔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지 절대로 빨리 걸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걸으세요 네? 알았다 걷다가 숨 차면 어디든 걸터 앉아 쉬시고요 넌 그에게 거듭 주의를 주고 다짐을 받으려고 해 네 잔소리가 성가셔진 그는 무조건 그럼하고 고개를 주워거리지 그렇지만 넌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어 걸음걸이가 유난히 빨랐던 그는 몸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누가 쫓아오기라도 한 듯 황급히 발걸음을 뗐으니까 그리곤 결국 몇 발짝 못 가고 멈춰서야만 했지 그럴 때마다 숨이 끊어질 듯 그의 기관지는 슥슥 비상배를 울려대곤 했어 넌 아직도 예닐곱 살 무렵에 등산하던 때를 잊지 못해 때로는 그 장면들이 꿈에 나타나기도 해 이른 새벽 그는 곧잘 널 깨워서 데리고 다녔어 잠이 들깬 넌 눈을 부비며 억지로 따라 나섰지 하지만 그가 네 걸음걸이에 맞춰주는 법은 없었어 등산로 입구에 이르면 아예 네 손을 놔버리고 앞장서서 가버리기 마련였지 그러면 저만치 가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따라 올라갔어 넌 매번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올려다보는 산은 시커먼 몸을 육중하게 고추세우고 있었지 어느새 그를 붙잡고 있는 왼팔이 저려오기 시작해 얼른 반대쪽으로 자리를 바꿔 다시 팔짱을 껴 탄력 잃은 팔에 얄팍한 부피가 다시 느껴져 넌 감은 팔에 더 힘을 주지 용호만 부두에 들어서면 아침부터 낚싯대를 들이온 몇몇의 낚시꾼들이 보여 그들의 뒷모습은 정박해 있는 배를 닮았어 출항 예고가 없이 몇 주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객선이 그들 옆에서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 곧 그와 넌 이기대 입구에 있는 동생 말에 다다를 거야 10월의 불꽃축제날이면 남편과 같이 그를 동반해 그곳에서 불꽃 구경을 했지 묵묵한 네 남편은 불꽃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고 넌 그와 함께 고개를 치켜들고 아이처럼 탄성을 내질렀어 두 쌍의 중년들 뒤로 파란 등산물을 쓴 노인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네 스틱을 짚고 걷는 노인의 표정이 그를 닮았다고 넌 생각해 고령의 그들에게선 늘 공통점이 보이지 웃음기 없는 시무룩한 표정 마주보는 이의 시선을 피해버리는 소심한 눈길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지배적일 것 같은 어두운 안색 따위 말이야 네 엄마 만났다 꿈을 꿨어 벤치에 엉덩이를 들이밀며 그가 불현듯이 말해 초상을 치른 뒤로는 아내가 꿈에 통 나타나지 않는다며 푸념하던 그였지 재봉들 앞에 앉아있었다 옛날 그대로였지 썩 고왔어 틀 이래 열중에 있는 꿈속의 그녀는 사십대 중반의 얼굴이었다고 그가 말해 곧 네 머릿속에 중학교 교복을 입은 너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어렸을 때 넌 그녀가 손수 뜨개질 하거나 지어준 옷을 입고 다녔지 수의더구나 꿈속의 그녀가 만들고 있는 옷이 수의였다는 말에 넌 당황한 표정을 지어 물었다 왜 그런 걸 만드느냐고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빤히 봐 입고 가려고 그러지요 해 들떠있던 그의 목소리가 자자들다 울먹이는 소리로 변해 화들짝 놀라 꿈을 깬 그는 너무나 허전해서 자신도 반지꼬리를 꺼내어 바늘을 잡았다고 이야기해 넌 섬뜩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하지 그래서 아버지도 엄마 따라 바느질 하신 거예요? 그는 자신도 바느질 하면 그녀가 또다시 나타날 것만 같았다고 그래서 밤새 바느질을 했노라고 해 예전에도 넌 바느질하는 어머니 옆에서 그가 양말 따위를 깨매는 걸 본 적이 있어 바늘을 쥐고 한 땀 한 땀 깨맬 때마다 아내 음성을 듣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봐 그리고는 요즘 그가 방 안에서 바느질하는 횟수가 부쩍 많아졌다는 걸 기억해내지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를 찾는 전화도 뜸해졌다는 것도 그의 친구들은 그의 친구들은 이미 모두 망자가 됐고 지인도 몇 명 남아있지 않았지 복지관에서 노래 부르기나 서에 등록하시는 거 어때요? 싫다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경로당에서 친하게 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같이요 그 사람들과 할 말이 없어 뭘 배우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이쯤 되면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넌 잘 알지 4년 전 그가 다시 붓을 잡게 하려고 고급 문방사호를 통채 구입했었어 하지만 그것들이 사용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유리한 문장력은 제쳐놓고라도 그가 잡은 붓이나 펜 끝에서 탄생되던 반듯하고 기품 있는 글씨를 이제 더는 구경할 수가 없게 된 거지 무엇보다도 그 점이 넌 안타까운 거야 아버지 붓글씨가 얼마나 멋진데요 전 아버지만큼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구든 아버지 필체에 감탄했잖아요 이젠 왜 통 붓을 안 잡으세요? 어렸을 때 넌 붓글씨 쓰는 그의 곁에 곧잘 앉아 있었지 그는 서해에 푹 빠져있던 시기였고 넌 학교에서 막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할 무렵이었어 붓글씨를 쓰는 그의 옆에서 신문지에다 회끓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지 사절 화선지에다 한자를 적고 있던 그가 갑자기 화선지 전지를 꺼내와 펼쳤어 그리고는 벽에 걸린 붓들 중 제일 큰 붓을 집어들었지 검정색 붓털이 하나로 묶은 너희 머리숱보다도 더 풍성했어 그는 먹물을 넉넉하게 만든 다음 붓을 흠뻑 적셨어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이 척 내려앉았지 종이를 쓸고 가는 붓 끝이 싹싹 빚이라는 소리를 내며 응원한 필체를 만들어갔어 검은 글씨가 흡사 흥룡으로 변해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지 그런데 그 매혹적인 글씨보다도 더 네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어 까만 글씨 속에 숨어있는 작고 흰 여백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는 반딧불처럼 제각기 글씨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지 갈라진 붓 끝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백미의 미약이었어 네가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자 붓을 내려놓으면서 그가 말했지 그걸 비백이라고 하는 거야 붓 끝씨를 쓰던 그의 모습은 생생하게 네 기억 속에 저장돼 있어 세잔에 카드놀이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그림으로 누군가가 내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넌 붓 끝씨를 쓰던 그 장면을 제일 먼저 떠올릴 거야 쓰기 싫다 이젠 귀찮아 정 그러시면 노래 교실에라도 다니시던가요 엄마가 아버지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사람들도 다요 복지가 노래 교실에 가봤다 여자들 뿐이요 노래하는 것도 안 내켜 그는 노래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지 마지못해 부르듯 입술만 달싹거렸어 그렇지만 묘하게도 그의 노래는 가락이 구성졌고 구수한 음색을 띄고 있었지 완전히 힘을 빼고 부르는 노래 그 노래 소리는 듣는 사람 모두를 빠져들게 만들었어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보였지 청소하길 좋아했고 요리도 곧잘 하던 그였어 아내가 하는 일 거의 대부분을 함께 하거나 도맡아 하기도 한 곰살 갚던 가정이었지 청소하는 게 귀찮고 음식 만드는 건 더 싫어졌어 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야 살림살이도 하고 네 엄마 수발도 들었다만 이젠 그런 것들이 다 싫어지는구나 아내의 사식구제를 마치고 눈물을 내비치던 그가 한 말이었어 그 뒤로 청소하는 그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고 흥얼거리며 주방에서 일하던 모습도 사라졌지 넌 한솥 쪄낸 고구마를 쟁반에 소담스레 담아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으면 곧장 돌아오는 그였지만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간식을 찾지 니겐 그의 음식 만드는 일이 제일 큰 과제야 그의 미각은 옷에 대한 감각만큼이나 까다로워 매일 새로운 반찬을 원했으며 입맛을 읽고부터는 달거나 짠 음식만 찾았지 그렇지만 된장찌개만큼은 실증내지 않고 반기는 유일한 요리야 넌 냉동에서 꽃게를 꺼내놓고 된장찌개에 필요한 다시국물부터 만들지 무와 다시마를 냄비에 넣고 멸치와 황태가 담긴 거름망에 말린 표고버섯 줄기와 양파를 집어넣어 된장찌개는 꽃게가 들어가야 맛있어 된장찌개에 방아잎을 넣지 않으면 안 먹던 그가 얼마 전부턴 꽃게를 넣은 된장찌개만 찾아 사위가 방아잎 냄새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지 난 이렇게 냄새나는 거 싫다니까 부엌에 들어선 니 남편은 인상을 쓰며 코를 감싸지요 그와 남편은 식성부터가 달라 그는 된장을 듬뿍 넣은 걸쭉한 시골 된장찌개를 좋아하지만 니 남편은 국이나 찌개 모두 맑은 국물을 원하지 또 그는 건더기가 많은 걸 좋아하지만 남편은 그와 달리 건더기 있는 걸 싫어해 고등어 구이를 좋아하던 니 남편이 얼마 전부터는 고등어뿐만 아니라 생선 일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어 아휴 이 비린내 또 생선이야 남편은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냄새 타령을 해 비린내가 잘 나지 않는 조기구이인데도 밀쳐놓고는 몇술 뜨지 않고 수저를 내려놓지 전에는 잘 먹었잖아 넌 불쾌한 감정을 애써 누르며 더 먹으라고 권해 생선을 좋아하는 그에게 매일 조기를 구워주는 것이 남편 눈에 거슬렸을 거란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하지 아버지가 싫은 거야 생선이 싫은 거야 입 안에서 튀어나오려는 말을 간신히 삼켜 아 또 화분에 물 줬잖아 베란다로 나간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소리 질러 남편이 갖고는 난초 화분에다 그가 또 물을 준 거야 말라 비틀어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화분에 물은 주던 사람이 줘야지 관리가 제대로 되죠 너의 당부에 그럼하고 했지만 그는 그새 또 잊어버린 거야 난초가 말랐다고 여긴 그가 자기도 모르게 화분에 물을 줘버린 거지 화분 물받이 밖으로 물이 흘러나온 걸 본 남편은 끝내 폭발하고 말아 내가 화분에 물 주지 마라고 했잖아 화초라도 아버지가 좀 돌보시게 놔두지 그런 정도도 당신 이해 못해? 못하겠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너도 참지 못하고 덩달아 소리치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하고 야단이야? 까진 난초 좀 죽으면 어때? 그게 사람보다도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 나한텐 난초가 중요해! 내가 내 집에서 화초도 내 마음대로 못 키워? 내가 싫다는 짓을 왜 자꾸 하냔 말이야! 제발 나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자고! 남편은 악을 쓰며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힘껏 내동댕이 쳐 그가 가장 아끼는 난초 화분이 박살나버리는 순간이지 쓰러져 참담한 모습으로 제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난초를 그는 꼼짝하지 않고 서서 내려다봐 어디 가시려고요? 경로당에 가야지 낮에 잠들었던 그를 저녁 식사하라고 깨우면 외출복 차림으로 나왔어 아침인 줄로 착각한 거지 또 외출했다가 서둘러 귀가하는 내게 낮잠에서 깨어난 그가 말해 밥도 안 주고 어딜 갔다 오는 거냐? 이제 겨우 다섯시인데 벌써 저녁 드시게요? 아침 아니냐? 문제는 그런 횟수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야 넌 그가 잠들기 전에 전쟁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해 전쟁터에서의 일은 언제나 생생하게 기억해냈으니까 방금 들었던 것도 고짜 잊어먹는 그였기에 전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넌 그를 신기하게 바라보지 그가 우울해 있을 때면 전쟁 이야기를 더 많이 해달라고 주문해 그러면 그의 눈은 회 안에 젖어들었다가도 금세 빛을 띄고 목소리도 또렷해지지 미 공군 B-29 폭격기가 포탄을 투하하고 미 제트기들이 공격했어 적이 소탕대고 잔당들은 북쪽으로 후퇴하는 중이었지 우리 대원 여덟 명은 선임하사관과 스리코터를 타고 함경북도 길주의 한 틀판으로 들어갔어 그때 갑자기 인민군들이 장총 사격을 하며 충격해왔지 우리는 일제히 옆에 있는 웅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어 B-29 폭탄이 떨어져 생긴 큰 웅덩이었지 그런데 빗물이 가득 차 있어 애만 소총총구에 뻘이 들어갔어 쏬더니 불발이야 얼른 옆에 죽어있는 아군총을 들고 다시 쐈지 그의 목소리가 작아지다 잠잠해져 넌 방을 나오려다 말고 서랍장 위에 다소곳이 놓인 액자를 들여다봐 50대 후반이었을 사진 속의 여자는 연보라색의 흰 꽃무늬 저고리를 입고 있어 꼭 담은 입이 조금쯤 엄격해 보이기도 하지만 눈은 웃음기를 살짝 머금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사진 속의 여자에게 하루 일과를 얘기했어 오늘은 새 회색 잠바와 새 바지를 입었어 어제 규원이가 백화점에서 사준 거야 당신이 좋아하던 빨간 줄무늬 남방 위에 입었지 윤 선생이 멋지다더군 그 사람은 아들하고만 살아서 그런지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오늘 점심 뭘 먹었냐고 삼계탕이 나왔어 구청에서 대접하는 거라며 직원이 인사하대 요샌 복지관 음식도 전 같지 않아 혈압이 높아지네 어쩌네 하면서 싱겁게만 해 그래서 아예 호주머니에 이렇게 소금을 넣어 다니지 경로당에서 걸어오다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 하늘이 참 파랬지 은행나무 밑에 낙엽이 제법 쌓였더구먼 이때가 하루 중 그의 기억이 가장 온전한 시간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사진이 보이지 않게 액자를 엎어놓았어 네가 그 이유를 묻자 불쾌해진 음성으로 그가 말했지 혼자만 가버려서 이젠 밉다 덥지 않으세요 출발할 때까지만이라도 윗돌이 좀 벗고 계세요 괜찮다고 하는 그의 이마에 땀이 베어 있어 보은처에서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위로연을 열어주는 날이야 행사가 11시의 시작인데도 그는 아침 일찍부터 거실을 서성여 감색 정복에 재킷에는 유공자 뱃지를 달고 6.25 참전 유공자가 수노인 흰색 모자를 썼어 거기에다 별 모양의 황금색 메달까지 목에 건 그는 역락 없이 소풍 가는 어린아이야 으스대며 거울에 비춰보고 있는 그를 보자 네 입에선 웃음과 한숨이 동시에 새 나와 굳이 메달까지 걸고 갈 필요가 없을 테지만 지금 그를 한껏 우출되게 하는 건 바로 그 메달일 터이지 와 멋진데요 이선생님 그렇게 좋으세요 멋지다는 말에 기분이 더 좋아진 그는 모처럼 활짝 웃는 얼굴이야 넌 그가 틀림없이 자신을 군복 입은 스무살 청년으로 착각하고 있을 거라고 여겨 그리고 그의 혼무안 정신을 지탱시키고 있는 건 혈육의 끈끈한 정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건 어쩌면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살 수 없었던 전쟁터에서의 절박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 때문일 거라고 여기지 네가 어렸을 때 그는 툭하면 허리와 다리를 안마시켰어 비 오는 날이면 그의 통증은 극심해져서 몇 시간이고 계속 안마하게 만들었지 끙끙 앓던 그가 나중에는 종아리부터 등어리까지 밟아달라고 호소했어 마지못해 응하던 너의 남매는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없던 숙제를 핑계대며 달아나버리기 바빴지 그럴 때면 그는 또다시 통증의 내막을 늘어놓았어 북진하며 강원도 무코 근처에서 잠시 휴식할 때였지 저만치서 손가락 굵기만 더덕대 하나가 올라온 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뽑아보니 무만한 더덕이 나오지 않겠냐 하도 신기해서 차고 있던 대검으로 잘랐지 그러자 석류색 같은 빨간 즙이 흘러나오는 거야 허겁지겁 마셨지 그런데 그게 날 지옥에 빠뜨리게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 오래된 더덕집은 독한 술보다도 더 취하게 만든다는 것을 정신을 못 차리고 취해 있던 난 선임 하사관에게 끌려가 죽도록 얻어맞고 또 맞았어 이러다간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맞아서 죽겠구나 싶었다 이게 다 그때의 휴증이야 총탄이 철물을 뚫고 들어올 때처럼 기도했지 아버지 어머니 제발 이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두희 어르신 따님이시죠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이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잠은 달아났지만 네 몸은 깊은 구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 전화가 걸려온 건 새벽 4시 30분 산소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화네 평소보다 훨씬 희고 깨끗한 얼굴이야 그렇지만 너무 야인되다 틀리를 빼놓아 양볼이 움푹 꺼져 있지 반쯤 감겨진 눈은 어딘가를 응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곳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해 입은 벌려진 채 숨은 꺼져가고 있었지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넌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져 그러자 천천히 네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그가 고개를 끄덕이지 마치 그래 다 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그게 네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지 넌 장례를 치르면서 문득 깨달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네가 그에게서 받았다는 걸 너는 무거운 발걸음을 바닷가로 옮겨 바다가 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바다 냄새가 그 다음엔 파도 소리가 들려오지 너는 바다를 보면 언제나 어머니가 생각나 해 진력이면 그와 함께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바닷가를 산책했지 그때는 그가 지팡이에 의지하기 전이었고 어머니가 바다를 보고 환하게 웃을 수 있을 때였어 내일은 국립호국원으로 그를 만나러 가는 날이야 요양병원에 그를 찾아갈 때처럼 그가 좋아하는 팥빵 한 바구니를 들고서 어린아이가 된 그는 분홍색 환자복을 입고 정원에 나와 있었지 분홍 차림의 또래들과 어울려 해바라게 하고 있었어 그는 네가 건네주는 간식을 받아들며 활짝 웃어보인 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었지 누구십니까? 과연 너는 누구일까? 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 고한 어느 과학자의 말을 떠올려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개체가 아닌 하나로 통합된 존재라는 얘기 아닐까 그렇다면 넌 누구이며 난 누구라는 말인가 이 원초적인 질문을 어쩌면 너의 아비인 그가 줄곧 해왔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네가 도달하게 될 세상에서 그를 또다시 만나게 될는지 넌 지금은 알 수가 없어 다만 그때는 그가 널 확연히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도 바람이 되어 환청처럼 네 귓가를 맴도라 작가와 사회 2019년 가을호의 수록 네 여기까지가 전미용 작가님의 누구십니까? 라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작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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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